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은 바로 마인크래프트 침대전쟁 배드워즈 시간인데요 오늘의 배드워즈는 지금 주변이 살짝 달라졌죠? 크게까지는 아닌데 확실히 달라진 느낌이 들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은 배드워즈에서 텍스처팩 그러니까 리소스팩을 입히고 게임을 해보려고 해요 외국에서는 배드워즈에서 텍스처팩을 입히고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가지 좀 찾아봤는데 약간 입힐 만한 이유가 몇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 겸 플레이하는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유용한 점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만약에 1등을 원하시거나 좀 더 높은 등수를 원하신다면 한번씩 껴보시는 걸 추천하면서 어떤 점이 다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 6가지의 텍스처팩을 봤는데 모두 다 똑같은 공통점이 딱 하나 있었어요 모두가 똑같은 게 뭐냐면 검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짧습니다 검은 조금 작거나 짧아요 이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보통 검은 좀 크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보이는 시야가 가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검은 조금 짧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모든 제가 다 6개 봤는데 다 6개 전부 다 그랬기 때문에 거의 확실하게 거의 확실한 정보일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양털들에도 이 3개의 3x3 형태가 있더라고요 거의 모두 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안 해서 그런데 민자브리징을 위한 거지 않을까 축축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여기 가운데다 에임을 두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저번에 한번 영상 올리고 나서 가운데다 에임을 두면 쉽다 뭐 그냥 뒤로 가면 된다 여러가지 정보를 주셨었는데 그때 확인했던 걸로 봐서는 아마 민자브리징을 위해서 저걸 해놓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솔직히 평소에 하던 게 있다 보니까 많이 어색해요 블럭 같은 경우는 블럭이 바뀌다 보니까 되게 많이 어색해져가지고 조금 플레이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정도긴 한데 일단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덕 하나만 올리고 그리고 어 지금 헷갈려요 평소에는 그냥 슥슥하는데 오랜만에 여기를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하이픽스의 심대전정보다는 포켓몬 침대전정에 푹 빠져가지고 잘 안 하다 보니까 헷갈리네요 그린팀이 저기서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화덕을 하나 업그레이드를 했었죠 살짝만 보고요 에메랄드를 먹으러 가볼까? 그린팀 안 오겠지? 우리 집에 지금 집 막느라 바쁜 것 같으니까 한 번만 쓱 봐주고 쟤는 집을 굉장히 꼼꼼하게 막는 친구 같다 저런 친구들이 종종 있거든요 꼼꼼하게 막는 친구 저는 좀 잘 안 막는 편인데 오케이 자 지금 개수 에메란드 개수가 8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면 다이아 갑바까지 맞추고 철검 딱 맞춰주면 되겠죠 그린이 오나 안 오나 그린은 어 쪼렇게 있네요 그린 특이하네 그러면 저는 지금 다이아 갑바 맞추고요 어? 한 바퀴만 더 둘까요? 아 잠깐만 이러면 안되는데? 아 다이아 갑바 맞추고 그 달걀 사가지고 달걀로 그린 팀 바로 공격갈라 했는데 한 바퀴 더 둘 수 있거든? 아 지금 그레이가 먹었죠 아 지금 싸우면 안되는데? 나 약간 못 이길텐데 지금 저 사람 이기 힘든데? 안 싸웠으면 좋겠다 그냥 그냥 가 안 싸울게 나 그냥 겁쟁이거든? 오케이 나 집에 갈게 나 그냥 집에 갈게 거기 있지 말고 딴 데로 가 나 지금 그냥 겁쟁이 갈게 오케이 딴 데로 간다 나이스 오늘 좋았다 자 지금 블루가 파괴가 됐죠 오케이 파이럿길 떴고 저는 여기서 갑옷보다는 검을 업그레이드하는게 나을수도 있겠네요 검을 하나 업그레이드를 해주겠습니다 검 하나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업그레이드 검 그리고 함정이야 하나랑 여기서 갑옷 갑옷 다이아 검 살까? 아 다이아 검 너무 아까워 다이아 검은 솔직히 너무 아까운 경우가 많아서 다이아 검은 안 사고 그래서 철 검이랑 그리고 달걀 달걀 두 개면 충분하겠죠 여기 부시러 갑시다 아까 전에 보니까 나무로 막았을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점토를 있는 것 같아 이게 이거 텍스처팩 입히고 저 아까 연습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점토를 구별하기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양털 때문에 양털이 아 그건가? 양털이 저 점표시가 있는게 점토랑 헷갈리지 말라고 있는건가? 어 그럴싸한데요 그것도 계속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양털은 점점이 있고 없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그런건가? 자 일단 그린이 딴 데 가느라 바빠요 그러니까 집을 일단 없애줍시다 딴 데 가느라 바쁜데 집까지 신경쓰면 어려우니까 뭐야 다 양털인가? 뭐야 다 양털이네 집까지 신경쓰면 어려우니까 저희가 집을 돌아올 필요가 없도록 푸셔놓고요 자 일단 어 왔다 철검을 들고 갈라야 된대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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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에요 지금 와 큰일내뻔했네 와 어 죽었다 어 그레이 와 그레이 그냥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죽을건데 왔다고? 아니 도구도 안사고 왔다고 그 와중에? 아니 도구는 사왔어야지 아니 내가 내가 안죽어서 좋긴한데 자기가 공격으로 왔으면 도구정도는 사와야되는거 아닙니까? 양털로만 막았으면 큰일내뻔했다 근데 자 일단 넣어놓고요 지금 공격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가져 화이트 화이트가 나를 공격했었으니까 복순을 해줘야겠지 이거 한번 먹어서 던져놓고 여기다 살짝 밖에다 던져놓으면 스폰이 많이 되는거 같더라고 원래는 4개씩밖에 안되는데 가운데쪽으로 가서 화이트 집이 어디죠? 아 저기다 그레이랑 가까운 화이트 집을 끊어놓은건가? 자기 집 근처를? 지금 보면 화이트 집으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나올 때 어떻게 나온거지? 핑크 어 싸운다 핑크 없어지겠다 아니 근데 화이트가 뭔가 이상한게 나올 때 어떻게 나왔을지가 예상이 안갈 정도로 길이 이상하거든요 아 나 이럴 줄 알았으면 양털로 사올걸 난 당연히 길이 있을 줄 알았지 화이트 길이 어떻게 된거지? 저 화이트 집 맞죠? 핑크 집인가? 자 집에가서 그거 사올게요 다리 대게 사와서 그냥 한번에 쭈르르륵 이어볼게요 쭈르르륵 가자 쭈르르륵 집이 흑여소구를 막혀있진 않겠지? 그냥 양털로만 되어있던거 같으니까 가볍게 공격 가보겠습니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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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화이트 레드 오 레드 나왔다 레드 나 레드 담수인 줄 알았어 나와있네? 올라가는걸 이따 냅둬 볼게요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한번 하나 먹어주면서 저는 재생이 있기 때문에 오 뭐야 오 엄청 싸워 엄청 싸워 엄청 싸워 엄청 싸웠어 엄청 싸웠어 자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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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쟤 저기요? 아니 가서 죽이고 오라고 때려줬는데 오 큰일 났다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대로 레드로 가나요? 오케이 저는 돌아서 화이트로 갑니다 이대로 레드로 가시면 저는 돌아서 화이트로 갑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저는 당연히 저희 기지로 오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나오신다면 저는 당연히 돌아가야죠 야 어떻게 아 저 위에 길이 있구나 어쩐지 뭔가 했네 아 저는 화이트로 갑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두 분이서 짝짝쿵이 잘 맞으시는군요 네 안녕히 가세요 화이트님 즐거웠습니다 저는 여기서 템 다 놓고 죽습니다 템 다 놓고 죽으면 쟤보다는 집에 먼저 일찍 도착할 거거든요 철건도 넣어야 쟤보다는 내가 우리 집에 먼저 도착할 거야 쟤가 아무리 빨라도 엔더진주가 있지 않는 이상 절대 우리 집으로 먼저 못 와요 절대 못 옵니다 어딨지 근데 지금 어딨지 한번 찾아다니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나침반 기능 중에 그게 있어요 플레이어 추격하는 거 가자 화이트 이게 지금 나침반으로 알려주는 걸 거거든요 그러면 다이아 검까지 사주면서 완벽한 공격 준비를 마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짝만 봐주고요 수명화 포션이랑 이런 거 준비해주고 황금사가 사주고요 가장 위험한 게 화염구 맞는 건데 아 지금 너무 좋은 게 너무 제가 가장 선호하는 우리 골렘 친구를 소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골렘 해주고요 황금사고 그냥 하나 먹어놓을게요 지금 추적기 상태로는 중간쯤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하나 먹어놓겠습니다 지금 포션에 먹어놓자 방향으로 봐서는 레드팀 집에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나침반 방향으로 봐서는 나침반에 지금 방향이 표시되고 있거든요 제가 추적해놨기 때문에 어 나 모르겠다 나 모르겠다 나 모르겠다 나 이거 모르지 않을까 그치 모르지 모르지 야 일로와 어디서 감히 여기서 투명을 쓰고 있어 야 어디서 감히 이야 쩔었다 야 투명으로 먼저 오길 잘했죠 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 몰래 감히 투명으로 변해 와 쩔었다 진짜 진짜 모를 뻔했다 당할 뻔했네 와 이렇게 승리를 했는데 아 잠깐만요 너무 재밌게 플레이를 했는데 어 텍스처팩이 이긴건가 잘 모르겠어 그거는 아 지금 재밌게 플레이를 하긴 했거든요 아니 되게 재밌었어 지금 내가 1등도 했고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 막 엄청난 텍스처팩 덕분이라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와 이렇게 해서 텍스처팩을 입혀가지고 한번 플레이를 해봤는데 1등으로 끝이 났네요 일단 여러가지 블럭들이 깔끔해지는 느낌이랑 특히 검 짧은거 그런게 바뀐 텍스처팩이었는데 배드워 텍스처팩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하니까 외국분들 유튜브 채널에 추천해주는게 많이 있더라구요 여러분들도 그중에서 골라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 제가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양털에 이렇게 3x3으로 점점점이 찍혀있다거나 검이 짧다거나 아니면 검이 아예 이렇게 단검처럼 되어있는 것도 있더라구요 검이 짧다거나 그런식으로 되어있는건 다 비슷하니까요 저랑 아마 비슷하게 플레이를 하실 수 있을겁니다 검이 짧아지는건 굉장히 좋았던거 같아요 블럭같은 경우는 갑자기 바뀌면 좀 헷갈리긴 했는데 검 짧아지는건 좋으니까 만약에 배드워에서 1등을 하고싶다 좀 더 실력을 키워서 좀 더 높은 등수를 하고싶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씩 텍스처팩 끼시는걸 추천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여러분들 구독하기에 좋아요 한번씩 꾹꾹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빠 빠빠 짱 파이팅 감사합니다.